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제에 여러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여러분 딱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조선일보의 좀 젊은 그런 기자분이 레바논의 해제볼라를 언급했네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보도를 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자는 남부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전선이라는 것이 레바논의 해제볼라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바논 수도가 베이루트죠. 참 좋은 나라였는데 기독교 인구가 다수를 차지했고 이런 나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레바논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이집트가 철두철미하게 팔레스타인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중동분들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슬림에 대한 부분들은 참 이번에도 그런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쟁은 테러는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억압과 지배와 피지배로 다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제가 헤저볼라가 유력 정당이네요 레바논에 레바논에 이스라엄 무장단체 헤저볼라를 32년째 통치 중인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슬랄라가 최근 자체 tv 채널에 등장했다. 국회의석도 갖고 있고 헤저볼라가 여러분들 굉장히 유력한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전쟁이 발발한 뒤에 헤저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사실상 참전한 데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게 제도권 정치에 들어갔네요. 레바논은 주변과 달리 서구 의회 민주주의가 일찍 도입됐고 옛날 시민통치권인 프랑스 영당도 있었으면 전체 인구의 40%가 기독교라 이스라엘 전체주의 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 헤저볼라는 정당의 얼굴을 하고 기성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꾸준히 총선의 후보를 내다가 2005년 총선의 14석을 얻었고 내각에도 장관 2명을 진출시키며 유력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국제사회는 헤저볼라를 그냥 테러단체로 규정을 하지만 레바논은 정치적 입장을 차지한 거죠. 이제 이 정지습 기자가 결론 부분에 하는 이야기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레바논 상황은 10년적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제 통진당 해상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잔당과 추종시력이 정당행대로 선거를 통해 제기하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통진당 사람들이 이제 총선을 통해서 다시 의석을 확보해 가지고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민주주의 제도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두 나라 상황이 보인 레바논 안고 한국이 총선을 다섯 달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반국가 세력에 악용될 위험이나 약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이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정진섭 기사는 현재 조선일보에 재직하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선거부정 문제를 일체의 이름 다룰 수 없는 금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진석 기자가 젊기 때문에 그렇게 털을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죠. 통진당의 잔당들이 2024년 총선을 통해 가지고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느냐 문제는 전혀 그것은 여러분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더불당과 민주노총의 여러분 세력들이 대한민국 선관위를 다 장악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9번 부정선거를 해봤고 이제 눈앞에 10번 부정선거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정진섭 기자는 다른 많은 유력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이런 존립 기반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기 때문에 그냥 통진당 사태만 이야기를 합니다. 레바논의 헤저볼라가 유력 테러 집단이면서 동시에 제도권 정치인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정당이라는 것을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분 테러 집단뿐만 아니고 선거 부정을 통해서 2017년 이후에 9분의 부정선거를 한 그 여러분들 정당이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고 가장 큰 노동단체가 여러분들 단합을 해가지고 선거를 뭡니까 2023 총선에서 이런 선거를 가져가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철투철막이 함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이 대한민국의 언론계나 정치계나 이런 소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룰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말과 글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을 치룰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반국가 세력에 악용될 위험이나 약점을 얻는지 살펴봐야 된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고 그 여러분들 방점 그 소위 화룡정점이 2023 총선이 될 거다. 그러나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위험한 일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사돈 낱말 하듯이 한다. 나는 정진수 기자가 쓴 레바논의 헤저볼라가 어떻게 제도권 정치인의 여러분들 테러단체가 진입했는가를 여러분들 보고 그냥 우리 사례하고 너무나 유사하구나 우리보다 그래도 레바논의 헤저볼라가 좀 낫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진수 기자는 그런 걸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헌법도 떠들고 칠 것이고 대통령 탄핵시킬 것이고 교육 사법 행정 경제 문화 아무것도 안 남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 나라 문제를 사돈 낱말 하듯이 처갓집 여러분 벌초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냐.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항은 저 세대로 끝난 겁니다. 저 세대도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한 세대가 됐으니까 이야기해봐야 박해만 받고 할 거니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그냥 마시 간 상태입니다.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2024년 4월 총선에 항해 가지고 그 총선은 그냥 단순히 선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체제가 뭡니까 전복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연방제 추진하겠죠 마. 마음대로 할 겁니다. 중국의 소국처럼 되겠죠 마. 주한미군 이름 철수시키려고 할 거고 종전선은 그 여러분들 문재인이 그렇게 그토록 꿈꾼 종전선은 평화입장 그냥 금융체 이름 하겠죠 마.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다 이런 자업자득이라고 살아오면서 깨우치는 것은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비용을 다 치르거든요. 한국인들의 이름들 이렇게 자기 존재 자체와 이런 관련된 문제를 외면하고 은폐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딴청 뿌렸던 내용들을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즘에 여러분들 좀 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골로 가는 것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언제 세게 이야기하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유튜브들도 이야기할 수 없잖아. 당장 탄압이 들어오니까 광고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정진석 기자가 여러분들 해제볼라 하고 레바논 사태를 이야기했는데 참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우리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문제를.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